헐, 그냥 강행 돌파? 숨은 완전히 내쉬고 전력으로 달리래요. 미쳤어! 빨리 문 열어, 빨리!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그래, 꿈은, 꿈이었다! 라는 걸로라도 무마한 걸로 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여전히 먹통이야. 그래, 꿈을 꿨구나. 슬픈 꿈을 꾸었구나. 얜 또 왜 이러니? 전지를 찾아야겠군요. 어, 이거 누를 수 있게 돼 있어. 어? 비밀번호? 혹시 여기에 단서가? 7357 오우 7357 7357 7357 3 5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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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섭게. 들으라고 도배되어 있는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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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배터리. 배터리. 철 좀 들어, 들어, 흑. 좋아요, 스캔하고. 엔진 가동. 엔진 가동. 테스트. 오케이. 오케이. 되게 잘 올라간다. 화성에는 중력이 몇이었지? 길이 있나요? 꿈이 아니니까 그렇겠지, 멍청아. 그 정도로 이상한 꿈 꿨으면은 어? 대충 짐작을 했어야 됐을 거 아니요. 이거 배터리 없어서 작동 안 되려나? 어, 어. 아이씨. 이거 조금 올라가는데 뭐 엘리베터 고장이 나고. 질. 아리야. 질. 아리. 진짜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네. 데드 스페이스 느낌도 살짝 난다고요? 배경이. 같은 화성이라서. 그런가봐. 산소 충전기가 여기 있군요. 잘 기억해둡시다. 나중에 산소가 부족해질지도 모르니까요. 데드 스페이스도 쿠툴루 신화 배경이라고요? 그래? 그건 몰랐네. 어쨌거나 쿠툴루 신화 쓰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거의 모든 공포게임이 다 쿠툴루 쿠툴루 토툴루 토토토토토. 이씨. 참신한 맛이 없어. 처음 한두 번이야 재밌지. 아니 근데 초, 솔직히 맨 처음부터 약간 신화 얘기 나오고. 그런 건덕지를 계속 이렇게 떡밥을 휘휘휘휘 이렇게 푸, 푸, 뿌려줬으면. 내가 아 이게 쿠툴루 신화에 좀 관련된 그런 내용인갑다.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지. 생각을 하고 준비라도 하지. 이거는 뭐? 그래도 돌아왔잖아 우리. 꿈으로 끝냈으니까 됐어. 개꿈 한번 꿨다. 그래. 열어봅시다. 그것이 놀래라 씨. 사람인 줄 알았네. 별. 그래도. 상상. 지지 질문. 푸. 진. 우. 기울이. 진. hist. 스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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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 스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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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잠시만요. 테더리 이거 뭐야? 잠시만요. 돌을 바꾸게 두는 건 어떨까? 재미있는 소일거리지. 해변용 의자에 칵테일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차피 미치고 있는 거라면 그 과정을 즐기자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오늘 마녀를 봤다. 아직도 몸이 떨린다. 창밖을 내다봤더니 누나가 절벽 위에 서있었다. 내 누나가! 화성에 불모지에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었다. 질식하면서. 어항 밖으로 나온 금붕어처럼 눈알이 튀어나와서. 우조복을 입으면서 죽는 줄 알았다. 밖으로 나갔다. 방벽을 향해 비틀거리면서 달려갔다. 그런데 피부는 창백하고 머리는 칠흑처럼. 검은 여자가 끝없는 모래 언덕을 바라보며 나를 등지고 서있었다. 돌아서서 나를 보는데 우리 누나가 아니었다. 얼굴이 있을 곳에는 깊은 검은 구멍이 있었는데. 가느다란 회색의 흔적이 미소처럼 비틀어졌다. 내 입은 벌어져서 모래가 안으로 들어오고. 갑자기 호흡곤란이었다. 내가 숨을 쉬려고 애를 쓰며 가슴을 주먹으로 치는 동안 그 여자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왔다. 그 여자의 두개골에 있는 무한의 공허에서 어둠이.. 어둠의 덩굴이 뻗어나왔다. 나는 사막에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여자가 나를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했다. 그 순간 크물.. 숨을 크게 몰아쉬며 잠에서 깨어났다. 나 이렇게 정신에 나간 놈 아닌데.. 정말 아닌데.. 진짜.. 하아.. 한글 정발되니까 이런게 너무 좋죠? 이렇게 소름 돋는 요소들. 문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소름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게 난 참 좋은 것 같아. 영어였어봐. 이런거 그냥 다 지나치고. 오씨 이거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쓰고 갔겠지. 안테나에 도달하기. 안테나가 저기 위쪽에 있군. 배터리를 챙기는 수밖에 없겠어. 배터리를 챙기는 수밖에 없겠어. 안테나가 어딨다고? 엄청 높이 했네? 이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려면 여기에 배터리를 넣어야겠지. 어딜가나 배터린 없으니까 말이야. 시설 참.. 아, 저게 돌 쌓은거구나. 아래만 안보면 된다고? 너 고소공포증있니? 내가 마음껏 아래를 봐주세에에에에 돌을 엄청 많이 쌓아났네. 뭐야. 호오 리 쉣! 뭐야 뭐가 터졌는데? 하늘에서? 뭣? 기지에 연락하기, 안테나 전원 복구하기 어, 배터리가 여기 있구나. 다행이다. 개빡칠 뻔했네. 빈전지는 아니겠지? 좋아. 스파이더 시리즈 누꼽이지? 은광상황시 장치에 연결하면 유닛 사이에 전력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다. 아나시 테크놀로지사에서 인빅터스 임무의 공식 전력도관으로 설계함. 치명적인 시스템홀이 발생시 전력은 우선순위로 정해진 유닛에 먼저 공급 대대로 설계함. 연결. 응? 인 prova 되나? ... 하아.. 하– 아.. 이게 뭐 쓰는 것들이구나. jássss 왜 위에 건 또 빨간색이야? 전부 다 해야되나보죠 이걸? 우오 어어어운 Azni 방금 뭐해요? 어 그래서 목표가 뭐라고? 기지에 연락하기 기지에 연락하기 기지에 연락을 어떻게해 그래서 이제 연락을 어떻게해 그래서 전력이 없습니다. 아아~~ 이거 위쪽으로도 보내고 아래쪽으로도 보내야 되는구나. 오케이. 왓. 왓. 음 여기도 해야 되고. 3에서 이제 9로 바꿔야 되는 거네. 와 이거 이건 좀 머리 좀 써야 되겠다. 자 3, 4, 5, 8, 10이네요. 망했네요. 됐어. 이제 켜졌나? 켜졌다. 아이디 스캔. 접속 허용됨. 고정 필요? 별거를 다! 우전을 계속 쳐봐야 되나? 어쩌나.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대요. 자꾸 보정을 하라는데 보정이 이게 최대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다른 연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 봅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이거? aboard yo Frederic 쫌 어려보 멫 어? 어어어어어 5 오른다 오른다! 오오오오오옿! Brexit 오오오오! breaths 걔 떨어 Afghanistan upside down 어어 Frankly, 아직 notre 와 헉? 어떡해 아... 연결 끊겼어요 기지로 이미 벌써 갔대 찻됐다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진짜 여기 왜 온 거야 이 beginners 그래 누군가 살아있다는걸 확인하는거에 안심하자 내려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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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어 방금 뭐야 봤어 헐, 이 높이에서 뛰어내리라고? 제정신 으아! 아우 어, 하이 아까 봤던 애들이 너구나 다시 달릴 수 있어요? 아, 난리 났네 어디로 가야돼? 어? 길이 끊겼어 나 이거 뭐, 어떻게 하니? 길이 없는데? 길이 길이 던데커마? 어? 아아 아아 아니 장난에요? 이게 길이에요? 이게? 자, 어떻게 가라고 아, 여기가 길이라고요 아, 죄송해 나 여기로, 여기로 건너뛰라는 줄 옥끼이 오, 안녕히 계세요 좀 위험한 거 아니지 이거 다가왔어 다가왔어 뭐야 이건 공기 채우기 오 또 당황했어 이 친구 당황하면 잘 꼽지를 못하네 이거 뛰어 내려야 되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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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어캣 없어졌어 야 장난 빛이 있는데서 멀리 가지 말래 아 저기 빛이 있네 이건 뭐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야 쓰레기 가자 어둠에 잠재받았다 와 미어캣 없어서 이제 걸어가는거야? 아 근데 확실히 소마랑 암레시아랑 섞은거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그죠 소마도 약간 막바지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떤 놈이였다 주차를 해놨어 빨리빨리 오 فا익 가자 어, 다행히 작동은 잘되네요. 나 같았음 후진으로 애들 다 쳤다. 알고보니 주인공이 미친거고 막? 그럴 수도 있겠다. 알아? 아까 하늘에서 폭발했던게 비행선이 맞았군요. 알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루카스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고 소속에서 지켜봐. 루카스 찾아봐. 루카스 찾아봐. 루카스 찾아봐. 루카스 찾아봐. 일이 몇개가 꼬이니. 들어가면 되겠지? 아, 여기 괴물이 있을텐데 이제. 이제 딱 꿈꿨던 그 상황 그냥 그 상태인거 아니야. 잠깐만요. 아, H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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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t!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머헝, 에, 으흐흫 흐흐흫 오우 왓다 와 개 심한데. 이건 뭐 식물이야 에? 뭐야 그 사이에 여기가 잠식 당했어? 아 어 뭐야 방금 촉송아 내 얼굴 때렸어! 기분나빠 이게 뭐야 이게 아, 내 얼굴에 있는 여드름 같애 어우야 비유가 너무 끔찍했다 으으으으으 연구실 문에 자란 식물을 파괴할 방법 찾기 의무실 탐색 여긴가? 의무실이? 여기에 뭔가 떼어낸 흔적이 있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당연하지만 벌어진 상황을 보자마자 나는 내 연구일지를 회수하고 반작용제를 제조하려 했다 볼코바 박사는 내가 간섭한 것을 예상한 것 같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뿌리들과 살덩이들이 내 진입로를 막고 있었다 마치 그 식물이 내가 나타난 걸 감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식물로부터 고작 탈출할 수 있는 게 전부였지만 덩굴 중 하나랑 몸싸움을 벌인 후에 신발에서 작은 조직 견본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볼코바 박사에게 이런 종류의 사고에 대해 분명 경고했었다 도덕적 가치에 제약되지 않는 그녀의 야망이 이런 참혹한 일을 불러왔다 병원체 재퇴의 무한한 가능성이 그녀의 판단력을 흐렸다 그런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한때 볼코바 박사를 빛나게 했던 열정적인 영혼은 기지 곳곳에 맹그로브 뿌리와 오물의 끔찍한 무려파음으로 물리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표본 분석 중 식물의 독에 제조 이거 외워놔야 되니 혹시?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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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 지지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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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범위 미친거 아냐? 장난? 아 미안 아 미안 윽허 쳐 맞는 소리 봐 아니 나 터지기 전에 지나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쓰러지면서도 이걸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 그래야 진행이 되겠지 여러 병을 찾아서 으흠 오케이 뒤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구만 오우 돌려라 더 없는 것 같지? 뭘 제조해보자 뭣히 하라고 오오오오오오 아이 가아 잇 까 까 까 까 까 까 까.. 하하 중복해서 꽂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거 보자고요 음... 이렇게 제거... 아... 아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그러니까 이... 이 오른쪽에 지금 돌아가는 요건... 어디에다 놓든 상관이 없고... 이 왼쪽 아래 문양이 그대로 적용돼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플라스크 유리병에 있는 문양이 그냥 그대로 적용이 돼 그니까 회전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꽂을 수 있는 슬롯이 6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내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어 아 엄청 쉬운 건데 된 거 아냐? 잠깐 뭔가 잘못된 거 같은데 저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냐? 그니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저거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냐? 왼쪽 위가 빨간색이고 아래가 보라색인데? 다시 다 빼봐 이거 봐봐 자 아래쪽 부분인 게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 요거 요거 끝이야 없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아 우리가 완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니까 왼쪽 거를 맞춰야 돼요 그니까 저 그림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 왼쪽에 써 있는 거 이걸 똑같이 맞추면 돼 아까 했는데 심지어 아까 다 했는데 내가 작동을 안 시켜가지고 작동 한번 시켜볼 걸 됐죠 자 자 됐잖아 됐잖아 왜 뭐가 문제야 열어놓은 상태에서 석기가 있다고요? 석기 종료 석기가 종료잖아 아 이게 자꾸 균형균형 얘기하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이 원형 중심 분리기인가 모식인가 이렇게 좌우 대칭이 돼야 된다고요 무게가 서로 맞아야 된다고 아 좀 설명 좀 제대로 해주지 이씨 이렇게 낚시 요소가 많아 그냥 대충 섞어 아 너무 현실 고증 아니에요? 게임인데? 고생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독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어땠 까 아우 아파 아 안 보여 독을 사용해 연구실 문에 자란 식물을 파괴 아 여기는 가는 곳이 아니라 아까 그 종양을 없애야 되는구나 자 여드름을 짜줍시다 와 바늘 개무섭게 생겼 어 뭐야 헐 와 뭐야 이게 죽은거야 뭐야 총을 갖고는 있네 네네 괜찮아 공포게임에서 이런이런 다반사야 멘탈 부서지지 말라고 우리 맨처음에 왔던 그 방이네 여기가 가까이 안가는걸로 조배전 꽃이 내뿜는 독에 노출됐을때를 대비하기위한 고안한 간단한 바이오게이지 스크립트를 첨부합니다 안전을 위해 다운로드하세요 아이씨 이런일이 일어날줄 알고있었단거다 고주파 진동으로 꽃을 폭파시킬수 있을거래 의문실에서 더 강한 독 제조하기 그래 내가 내가 찾던 유리병이 바로 이거야 두번째걸 만들려면은 하나가 더 필요했었어요 그럼 이제 그대로 빠꾸하면 되나요 저 오른쪽에 있는게 더 강한 독인가봐요 끝났는데? 아아 그럼 서로 삼각 삼각형 모양으로 있어야되겠네 세계면 대쓰 지리어스 좋아요 정수장치 문실로 들어갈 방법찾기 여기로 어떻게가 에? 아 아까 주사 한번 맞고 얘네들이 맛이 갔네 계속 안터트리네요 좋아 오케이 한번 터지니까 애들이 다 그냥 터진 상태로 있구만 여기다가 주입을 하고 여기다가 주입을 하고 헬멧이 없는데? 헬멧이 없는데? 헐 그냥 강행 돌파? 숨은 완전히 내쉬고 전력으로 달리래요 미쳤어 빨리 문 열어 빨리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아니 왜 이래~! 여기여기여기이 ~~ 나 죽는다아~~ 죽어요 형 죽어요 왜이렇게 멀어 장난해? 나 죽어~~~ 흐으으흐 빨리 눌러 야! 생각보다 오래 버티는걸? 지금까지 헬멧 벗..벗었던게 아 이걸 위한 연습이었구먼 10초동안 수명이 40년은 줄어든거같아 에이 아유 용썼다 야 진짜 가보자 후 놀래라 으어어어어 무서워워 으어어어어어어어어 험해 옆에 지나가 이거 아 쭉 으흐 밟아도 돼.. 는거죠 가시같이 생겨가지구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징겁게 생겼다 이거 스캔할때마다 애들이 데미지 입는거같은데? 에이? 어우야 여기 약간 눈같이 생겼어 그치? 어 이거 확실히 스캔할때 애들이 터지네 전자파에 반응하는건가? 에이? 어 들어갈수 있네 나 왜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있니? 허리 펼 수 있는 곳인데? 여기구나! 둘 다 독을 주사해야 돼? 정수탱크가 두 개가 있군요. 일단 하나. 정수탱크 2에. 독풀기. 약간 여자 신음 소리 같은 게 계속 들리냐. 으허허허허엉에 이러면서. 좋아. 이것만 하면 게임이 끝나겠지? 원실 정리하기. 데클린,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 그 물건이 물건이 already polluting 물건이 already polluting 와 오, 뭐야 저거 나의 강렬한 시선의 따가움을 느꼈나봐 자, 이거를 딱 올리면은 물이 푸아아하고 나오면서 어떻게 됐을까? 생각보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네 아 아, 여길 들어가야 돼? 와... 아아아아 어! 어! 왓더풍! 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코! 호자 빨리! 어어, 아이고 이씨 표적을 맞춰서 클릭을 눌러야 되네 타이밍 게임이었어? 누구야? 꼬바 인나같은데 내가 봤을 때 어 잠깐만요 나 위험해 빨리 맞아 얘 왜 아파해? 뭐했는데? 주입 아! 클릭 역시 무적의 못보비 노못 노뽑 하 역시 최고의 대화수단은 노뽑이지 그래 자막으로 인하라고 써있네 인나라고 아.. 오답자식 저걸 진화라고 하고있냐 으아 아 왜이래 또 어어 잡혔어 으아아아 왜이러실까? 오우 나이스 액션씬은 상당히 구린데요? 되게 어 약간 기계같은 느낌? 이렇게 푹 찔려면 까아아아 뭐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아아 아아 이런 느낌? 좋아 그래도 덜 잔인해서 좋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으아 왜? 어 아직 제정신이 있나봐 내가 널 편하게 해줄게 야 근데 너 방금 입 뚫리지 않았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 죽었어? 음 1초에 망설임도 없어 어 도전과제 도전과제가 환경운동가에요 세상에 오 레벨 5짜리야 Inis files. I just saw Inis the other day. She wasn't like this. Shane, focus. The Cyrano crash, the black oil, the plant life expanding exponentially, this doorway, it's all connected. Where are you? I'm coming, I'm getting out of here. No. You need to access Inis's computer and find out exactly what she was up to. My god, are you kidding me? Shane, think. The Cyrano is gone and our resupply with it. If the main base goes down, we're all dead. If Volkova's research still poses a threat, we need to know. You want to find out what she was up to? You come and do it yourself. I don't care. Listen, I know. I know you've been through a lot. I'm sorry. We all have. You're right. I bet the seats on the rover are just unbearable. Listen, buddy, I've spent all afternoon picking up whatever pieces I could find on the Cyrano crew. Don't act like you're the only one who's having a tough day. Anytime you want to trade places, you'd be my guest. Oh, fuck off. Enough! Both of you! Dr. Newhart, do you read me? Commander Wilcox. Your primary objective is to assess any further threat to the base. Volkova was clearly hiding things from us. Use her security clearance to obtain whatever information you can find. You are to remain at base and radio your findings to your off-site team. Copy? Yes. Copy. We're heading to the cliffside doorway. If there's proof of intelligent life on Mars, I want to know. I want everyone to know. Declan, you're on comms. Got it. Hoan-등급, 1등급에 비해다. Book 한 번 더 살포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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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